아 꽃 진짜 좋은 노래죠. 날 찾아오신 내님 어서오세요. 당신을 기다렸어요. 라일라이야 어서오세요. 당신의 꽃이 될래요. 이렇게 노래하실 때는 애교가 애교가. 직업이니까요. 직업이니까요. 근데 바로 말씀하실 때는. 여기다가 애교를 다 퍼부으니. 쓸 애교가 없어. 남은 애교가 없어. 무대에서 다 쓰고. 무대에서 다 쓰고 나니까 지치는 거야. 애교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요. 그리고 또 교경환 씨가 연애 편지도 그렇게 써주신다면서요. 그건 손 편지를 제가 좋아해요. 그래서 손 편지 써주는 남자가 좋을 것 같다.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날부터 만날 때마다 손 편지를 써서. 오 야. 그러면 장윤정 씨는 안 써주세요. 답장 한 번도 안 써요.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거 나중에 책으로 엮어도 될 것 같아요. 정말 절절히 마음을 담아서. 그래요? 오늘 안 갖고 나오셨어요. 금고에 넣어놨어요. 어머 그 제가 기억력이 잘 안 좋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어디다 다른 데다 두면 잃어버릴 것 같아서. 금고에 넣어놓고 그걸 보면 우리가 며칠 만났구나를 알 수 있어요. 어머. 아이고 참네. 아이고 그래 알겠습니다. 알았어. 둘이 행복해서 좋네요. 잘하고 오늘 뭐 도경환 씨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. 그럼 빨리 빨리 가요. 네 빨리 빨리 하고 가세요. 제가 편지를 한 번도 안 썼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그리고 도경환 씨는 저한테 늘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. 제가 결혼하자는 이야기는 정작 못 했더라고요. 그래서 프로포즈 겸 풍면즈를 써왔어요. 이야 대박이다. 결혼. 제가 읽어요? 그럼요. 이걸 한혜진 씨가 읽으면 이상하죠. 동경환 씨에게 결혼 승낙을 한혜진 씨가 읽으면 이상하죠. 부끄럽네요. 이따가 뭐 때려 부수거나 토하시면 안 돼요. 아이고. 꼬기 꼬기. 꼬기 꼬기. 죄송해요. 누구 욕한 것 같은데 지금. 꼬기 꼬기. 겪지 않아도 될 시련 겪게 해서 미안하고. 보지 않아도 될 악몽 같은 현실 보게 해서 미안하고. 마음 주고 사랑하게 해서 미안해요. 날카롭게 굳어버린 상처를 품으면서 웃고 또 안고 하는 그런 당신을 슬픈 눈으로만 바라봐서 미안해요. 이제 웃을게요. 당신이 좋아하는 내 웃는 눈으로만 당신 바라볼게요. 이제라도 행복한 미래 꿈꿀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태어나서 처음 느낀 하나뿐인 내 진짜 사랑으로 당신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. 당신 옆에서 잘 하면서 살 거예요.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. 달쓰기요. 이야. 이건 무슨 뭐. 너무 잘 쓰시는데요. 오랜만이에요 그죠. 진심이 참 웃어나잖아요. 한편의 시처럼. 마냥 사랑도 아니고. 그 속에 인생의 깊이도 있고. 어이구 저 도경아 씨 깜짝 놀라겠어요. 울 거예요 아마. 맨날 울어요. 예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아이를 한 4명 정도까지 낳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. 그런데 제 욕심이고. 초산이 좀 늦어지다 보니. 그거는 이제 또 제 몸이 허락하는 대로 열심히. 그렇죠. 둘이 이제 뭐 그런 장난처럼 대화 나눌 때 있어요. 아기를 낳으면 말은 정말 잘하겠구나. 그러니까요. 말뿐이에요. 노래도 잘하는. 그래서 좀 징그러울 만큼 말 잘하고 음성이 좋으면 아이가. 어머니 젖 좀 두세요. 이럴 수도 있겠네요. 그런 대화를 그냥 우리끼리 장난도 한 번. 어. 저 장윤 씨의 사랑 얘기를 들으니까. 저희가 다 힐링이 되면. 그러니까요. 저희도 웃음이 막 새죠. 그러니까요.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연애했을 때 어떤 그런 기분. 맞아요.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장윤 씨는 그 이제 꿈은 뭡니까? 제 꿈.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네. 네.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는 제가 행복해야 제 주변 분들도 같이 행복해지실 테고. 그래야 또 행복한 무대. 네. 제가 만들 수 있을 테고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생각인데 그게 가장 기본적이라는 걸 이번에 배웠어요.